안녕하세요 k-pop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비가 해외 금융광고에서 60초간의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며 광고 천재의 면모를 뽐냈습니다. 비가 모델로 활약하는 심인베스트는 3월 1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심인베스트 xv 마이 인베스트먼트 마이초이스 광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심인베스트는 비를 광고 모델로 발탁하며 비의 개인활동 인스타그램에서 세운 기록 커리어와 행보 비가 그동안 쌓은 수많은 노력과 그 결실인 놀라운 기록 등을 선정 이유로 꼽았습니다. 비는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셀러브리티로서도 흥행 보증 수표로 불리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업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광고는 그 친구는 늘 한결 같아요 라는 달콤한 비의 목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비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장면으로 시작됐습니다. 블랙 로브를 착용하고 여유를 즐기는 모습으로 등장한 비는 호텔 로비 곳곳에 설치된 조각상보다 더 조각같은 아우라로 매력을 뽐내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재킷에 옷깃을 붙잡고 있는 조각상을 흉내내는 비의 개구쟁이 같은 표정과 천진난만한 모습은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비는 지금의 제가 되기 전부터 변함없이 제 곁에 쭉 있어줬죠. 걔랑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그 친구랑 있으면 뭐든 쉽게 느껴지거든요 라는 네레이션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자유분방하게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연출해 금융광고의 주제를 잘 전달했습니다. 살짝 헝클어진 웨이브 헤어 스타일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비는 모던한 스타일로 남친룩의 정석을 선보이며 편안하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비의 건강한 에너지와 여유로운 미소가 매력을 더했습니다. 비는 영상통화를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 기타를 치며 노래하거나 소파에 누워 책을 읽는 모습 등 편안하고 안정적인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심인베스트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망설일 때마다 똑똑한 조언을 해주는 것도 늘 그 친구였조라며 비는 정돈된 올백 헤어 스타일과 슈트 착장으로 변신해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표현해 귀재다운 면모를 자랑했습니다. 비는 정말 괜찮은 친구인데 소개해드릴까요? 라며 코를 찡긋하며 윙크를 해 설렘을 유발했습니다. 앞선 인터뷰에서 페리타 탄우자 대표이사는 광고 촬영 당시 현장에서 비에게 이 장면을 특별히 부탁했다라고 밝히며 비는 매우 겸손하고 프로페셔널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는 마이 베스트 프렌드쉽, 마이 베스트 프렌드심이라는 모토를 전하며 한 편의 영화 같은 광고를 끝맺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비가 인스타그램 사상 최단기간에 5,700만 팔로워 돌파하는 대기록을 경신하며 막강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특히 비가 지난해 파리에서 비밀리에 촬영한 현장의 사진을 공개하자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단 하루 만에 30여만 명의 팔로워가 증가해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비가 올린 사진과 영상은 단 몇 시간 만에 천만 좋아요를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전 세계 최초로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린 사진, 릴스 포함 총 76개의 모든 게시물이 천만 이상의 좋아요를 받는 대기록을 세웠다. 또 하나 게시물이 추가되며 총 77개의 게시물이 천만 이상 좋아요를 받아 비는 자신의 신기록을 자체 경신했습니다. 비가 포스팅한 게시물은 아시아 셀럽 최다 좋아요 1위에서 4위까지 석권했으며 릴스 역시 24시간 조회수 2890만으로 인스타그램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비가 올린 릴스 4개는 4천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는 한국 남자 셀럽 최다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2년 연속 한국 인스타그램 팔로워 증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케팅 분석회사 하이프 오디터에 따르면 비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톱천에서 음악 부문에서 전 세계 남자 가수 1위, 전 세계에서는 6위, 미국에서는 4위를 기록하며 한국 셀럽 중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